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친구이자 동료이기에 앞서 정치적 라이벌이었습니다.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8년 클린턴 전 장관을 물리치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지만 취임 후에는 자신의 첫 국무장관으로 기용하며 주의를 놀라게 했습니다. 클린턴 전 장관은 얼마 전 오바마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오바마 정부에서 이란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우리는 함께 미국의 가치와 이해,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 친구와 동료 사이에도 의견이 다를 땐 있죠. 하지만 오바마 정부에서 이란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. 에릭 슈츠 백악관 대변인도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. 두 사람의 정치적 입장이 다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 현안에 있어 여전히 같은 견해를 공유합니다.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전 장관과의 우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하지만 클린턴 전 장관이 다시 대선에 도전한다면 오바마 대통령과 더 거리 두게 나설 수 있습니다. 정치 분석가 노마스맨 씨입니다. 클린턴 전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에 비해 더 강경합니다. 최근에 오바마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한 건 솔직한 발언이었죠. 하지만 대선 출마와 관련해 현명한 행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공화당에서도 클린턴 전 장관의 대선 출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아직은 뚜렷한 선두 주자가 없습니다. 정치 분석가 존 포티엣 씨입니다. 공화당은 클린턴 전 장관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있죠. 하지만 문제는 클린턴 전 장관의 1대1로 맞설 후보감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.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전 장관은 올 11월에 열릴 의회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설 계획입니다. 11월 선거에선 공화당이 우세라는 전망입니다.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특히 낮을 땐 상대당이 유리하죠. 유권자들이 경제 회복 조짐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. 국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.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지원 활동과 어려운 국정 과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할 전망입니다. 미국 퍼거슨시에서 흑인 청년이 백인 경찰에 총에 맞아 숨지며 발생한 소요 사태와 이라크 북부에서 미군의 군사 개입 등 힘든 현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. 비오의 영상뉴스였습니다. 비오의 영상뉴스입니다.